네 여러분들 시사타파이 심층 분석 8월 23일 오늘 여러분들 좀 놀라운 소식들도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직접 민주주의 언급한 이유는 이라는 내용으로 심층 분석을 해드릴 거고 문재인 정부 북미 사태의 해결위에서 나서고 있다 이거는 어떤 히든 카드를 갖고 있지 않냐 요즘 미국의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미국의 어떤 대결 양상의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바쁘게 여러분들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추측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저희 선배님이 말리고 저희 선배들은 말리고 있는데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이 알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식 만기 출소였죠 앞으로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오늘 제가 한명숙 총리의 어떤 행사장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노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결국 한명숙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쵸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명숙 하면 생각나는 분 참 어떻게 보면 친노의 대모죠 친노의 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친노의 대모는 한명숙 전 총리 전 총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의정부 교도소 앞에 마중을 나오셨었습니다 제가 본 얼굴만 해도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진선미 의원 유은혜 의원 그리고 또 누구죠 강남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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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아니라 전현희 의원 그 다음에 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의원 그 다음에 문희상 강금실 전 장관 그 다음에 황창화 노원병 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 등등 참으로 많은 민병두 의원도 왔었어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도 왔고 정말 친노의 집결이 아니었나 김현 왔어요 그리고 친노의 집결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요즘은 여러분들 친노 친문이 구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친노 친문이 좀 구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최민희 전 의원도 오셨고 최민희 전 의원도 오셨고 정말 보기 좋은 요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안 하시면서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게 어떻게 보면 최민희 의원 같아요 국정자문위원회에서 활동도 하셨고 종편에서 나가서 이빨는 소리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유시민이라는 소리도 해요 여자 유시민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최민희 의원을 여자 유시민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오늘은 지지자들도 100여 명 이상 모이고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참 대거 많은 오랜만에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의정부교도소는 처음 가봤어요 의정부교도소는 처음 가봤는데 야 의정부교도소 거기 올라가는 길 되게 무섭더라 어 의정부교도소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어떤 도로를 달리다가 우회전하면 의정부교도소라고 돼 있는데 의정부교소라는데 그 교도소로 올라가는 길이 가로등 하나 없어 진짜 가로등 하나 없어갖고 깜깜해 진짜 가로등 하나 없어갖고 깜깜해갖고 그 상향등 키고 올라갔어 상향등 그쵸 우리 국민패권님 제 말 맞죠 가로등도 하나 없어갖고 상향등 키고 올라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더라구요 저보다 좀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와 있어갖고 어 참 그 어 우리 그 라이트를 켜지 않아요 제가 그래갖고 라이트를 오늘 준비해갖고 갔던거 봤죠 음 제가 라이트 오늘 여러분들 그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방송을 할 때 라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켜면서 좀 잘 보였잖아요 옛날에 내 장비에 라이트가 어디 있었어 근데 오늘은 라이트도 준비해갖고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어 오늘 그 출소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일반 제소자들이 사실상 저렇게 카메라가 많고 그러면 어 뭐 생방송 하는데도 어 어제 연합뉴스 생방송 있나 아니 YTN인가 어디 하여튼 생방송 하는거 같더라고 그래갖고 한번 여러분들 소등한 적 있죠 전체 그 기자 분들 라이트 꺼주세요 라고 한거는 뭐냐면요 그 그분들의 인권도 있잖아 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혜인님 예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팬가입을 잘 해주시더라고 고마워요 그분들도 당연히 뭐 죄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많은 언론이 있으면 참 두렵잖아 그래서 언론사들도 전부 우리가 소등을 해주고 그리고 그 먼저 교도소 측에서 저희 기자들에게 안내를 해줬어요 먼저 오늘 출소하는 제소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가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저는 제소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저희가 많이 기다렸는데 한 내가 보니까 4 5분 오늘 나오시는 분들 한 4 5분 정도 나오고 좀 이따가 어 그 교도소에서 라이트가 딱 켜지고 한 2 3분 이따가 나오셨어요 우리 꼰영애님 어서 오시구요 음 어 어 한 내 말 맞죠 한 일반인 4 5명 정도가 지나가더라고 모자 쓰고 내면 4 5명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도소에서 그 정문 앞에 라이트를 딱 켜 주니까 그 다음에 아 우리 더불어 짝꿍님 어휴 구독 고맙습니다 오늘 구독이 4명이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일제히 언론사들이 우리가 라이트를 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새벽에 무려 1400명이 보시더라고 음 무려 1400명이 보고 있어 갖고 너무 고마웠어요 어 제가 고마운게 아니라 제 방송을 봐줘서 고마운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명숙 총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 친노는 감성적이고 의리가 있더라고 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노라는 참 그 어떻게 보면 지지 친노 친문 지지자들은 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참 의리가 있는 분들 같아요 우리 설아 아빠 선생님 우리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참 저도 많은 분들이 한명숙 전 총리가 나오는 모습을 물론 오늘 일배들도 총 출동해 갖고 각종 한명숙 전 총리 그 기사에 어떤 거 굉장히 그 나쁜 글들을 많이 쓰더라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일배들이 오늘 참 어 얘네들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라고 그 생각한게 뭐냐면 구독하면 제가 그 스타벅스 커피잔 하나 드리자나요 예 여기 구독하신 분들 제가 여기 스타벅스 커피잔 하나씩 드리자나요 커피잔 예 구독하신 분들 여기 제가 스타벅스 커피잔 하나씩 드리자나요 여기 커피잔 커피잔 3천원 인거예요 예 진짜 내가 이 그 일배 애들 아 유튜브 구독 말고 아프리카도 구독이 있어요 음 저는 그 일배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랑 정치 성향이 다르고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그건 정말 이 사람은 죄값을 치렀잖아 일배들은 여러분들 그 죄값 그 밀러님 여기 있잖아 어 일배들이 좋아하는 인간들은 감옥에 갈 사람은 많은데 진짜 죄값을 치르지 않은 인간들이었었잖아 어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배들이 정말 인간이라 그러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법의 판결에 의해서 만기출소를 중간에 나왔다 그러면 욕하도 뭐 그들이 아이고 저런 애는 뭐 평생 썩어야 되는데 왜 어 조기석방 시키냐 이러면 어 그래 니들은 그냥 한명숙이를 싫어하니까 한명숙이라는 정치는 싫어하니까 욕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이 단 어떤 특권도 받지 않고 전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일도 처음이었고 어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2년 동안 그것도 만기출소하는 일도 정말 이거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인간이라 그러면 그것도 고령의 나이가 74 3세인 한명숙 총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거나 음 어 그러는 것은 정말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명숙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까고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한명숙 총리 모습을 가 어 참 웃고 나오셨어요 대기 활짝 웃고 나오시는데 어 똑같은 교도소에서 그 노 메이크업으로 메이크업을 안한 얼굴이지만 조윤선 이나 박근혜를 볼 때는 참 추하게 보였는데 참 우리 한명숙 총리의 연세에 비해서 참 곱게 늙어 가시지 않나 생각하고 고 정말 살이 많이 빠졌더라구요 음 정말 살이 많이 빠졌더라구요 몸무게가 한 7키로 정도 빠지셨대요 어 어 몸무게가 한 7키로 빠져 있어 갖고 어 어 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세가 좀 60 70대 되면요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는 것도 안좋아요 어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는 현상도 어른들에게 되게 안 좋거든요 박근혜도 만기출소 하겠죠 예 진역 25년 정도 예 그래서 저도 니들이 바라는 이게 우리 사회도 가명이나 그런거 없이 만기출소의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음 어 저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 죄는 제 값대로 칠 수 있게 이제 만기출소의 시대를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그 그래서 우리 한명숙 총리의 어떤 짧은 기자회견을 듣다가 한명숙 총리가 잠깐 울컥 했었어요 뭐냐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다 야 그 말을 딱 들을 때 저분 제가 좀 클로즈바에서 찍는데 2년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을 거 아니야 어 나는 2년 동안 그 한명숙 총리가 순간 울컥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어 뭐 내가 갇혀있고 그런게 고통스러운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정말 돈도 안받고 나는 청년 결국 깨끗한데 정말 억울한게 사람이 제일 환장하는 거잖아 음 정말 사람이 여러분들 내가 안했는데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나를 가다놓은 정말 사람이 하루하루가 분하고 정말 진짜 가장 내가 안했는데 했다고 하는게 여러분들 굉장한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명숙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한명숙 총리가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다 라는 것은 아무리 나는 안 받았다 라고 진실을 얘기를 해도 그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어떤 얘기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 한명숙은 뇌물 받은 전 국무총리의 그런 어떤 자기가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다는 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가 얼마전에 박지원이가 점점 문 땡큐로 변해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박지원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명숙 총리의 어떤 출소를 맞이해서 DJ도 한명숙은 가족이라 했다 한명숙 출소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러다가 박지원 문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박지원 문바 어림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박지원이가 과거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점점 요즘 박지원이 하는 발언들이 예 예 예 예 예 예 사롭지가 않아요 예 그 여러분들 오늘 굉장한 jtv쇼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있던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5.18 전투기 대기 그리고 헬기 사격 조사를 지시했다 저는 이거 보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시를 하면 가장 정치적으로 난감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 어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전투기 대기 헬기 사격 조사 지시를 했다 이거는 전투적 전투적 이랜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군가 음 전두환이라 그러면 아직 초보고 국민의당 이라고 하면 정확히 본거죠 사실 여러분들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당 이제 전당대회 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당 전단대회가 이제 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호남의 한 호남 가장 국민의당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치솟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호남의 한은 5.18의 학살이었어요 그쵸 5.18의 학살이었거든 그러면 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첫 번째 특별 지시가 바로 어 5.18 전투기 대기 그리고 헬기 사격 조사를 지시했다 이 내용은 결국은 국민의당은 반대할 수도 없잖아 국민의당은 반대할 수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은 더욱더 치솟을 수밖에 없어 왜 김대중 대통령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주 갑자기 나온 발언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5.18의 진실이란 말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5.18의 헬기 사격 그리고 아직도 어떤 발포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도 여러분들 계속 말씀했던 거기 때문에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특별 조사 지시를 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특별 조사 지시가 바로 국방부 장관 홍영무에게 어떻게 보면 5.18 전투기 대기 헬기 사격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까면서 어떤 국민의당이 야당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호남 정치인들을 지금 내각에 많이 입각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국민의당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문재인 정부 까자니 지지율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갈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 98% 96%가 나오고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 박스권에 갇힐 경우에는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없다 그러면 정말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호남에서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100%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환영을 했고요 바른 정당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데 엉뚱하게 5.18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른 정당은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행한 과거에 대한 진실구명은 필요하지만 북핵 위협이 연일 계속되고 을지훈련인 한창인 때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가 적절한지 납득하기 어렵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한반도 상황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른 정당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언젠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5.18의 진실 그리고 발포 책임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본인들이 속해 있던 새누리당 더 나아가 한국당 그리고 민자당 그 다음에 민정당으로 출발했던 그 뿌리가 바로 당신네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직도 5.18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구정당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덮고 결국은 그들의 어떤 전두환 일당들과 함께 아직도 정치권에 남아있는 전두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단 한치도 5.18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출당 논의 진행하겠다 여러분들 굉장히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사람인 유석춘이가 처음에는 친박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우적으로 나가는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홍준표가 친박을 끼얹는다라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어떤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박근혜 출당을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거 홍준표의 발언으로 시작해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받아치는 꼴이거든요 홍준표가 먼저 과거 박근혜의 어떤 이런 친박대로 청산해야 된다라는 리앙스의 발언을 하고 바로 혁신위원장이 받아서 박근혜 출당을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이 말은 결국 뭐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뭐죠 여러분들 당대표에게 지방선거 공청권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특히 당대표에게 지방선거 공청권 강화라는 카드가 뭐냐면 전략공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홍준표의 의중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친박을 청산을 하고 결국은 바른정당을 흡수하는 게 가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각론을 내세우고 있고 현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부 내년 지방선거 이후라면 몰라도 지방선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일은 없다고 눈이 강조했고 만약에 연합이나 합당이 된다면 국민의당과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가깝다고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을 해드린 지가 있습니다 그렇고 어저께 정치 분석인가 그저께 정치 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자꾸 홍준표는 이렇게 친박을 청산을 하고 바른정당에게 러브콜을 보내냐 당연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은 안 되더라도 바른정당 안에서도 그리고 국민의당 안에서도 합당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테고 바른정당이 만약에 국민의당과의 어떤 합당을 선언할 경우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 갈 바에는 차라리 나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과거 친박 그들이 탈당했던 이유는 박근혜와 어떤 멀리하기 위함이고 박근혜의 과거 자기의 세누리당이 속에 있었다가 박근혜가 사실 창피해서 나간 거거든 박근혜 때문에 자기네도가 정치 생명이 끝날까봐 도망 나간 거거든 결국은 그 박근혜의 친박 세력들을 사실상 홍준표가 척결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시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이렇게 친박을 척결하고 박근혜를 출당시킨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민의당에 가기 싫은 사람들 오라는 한마디로 지금 미끼를 던져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당 합당은 좀 힘들 것 같아요 3당 합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몰락을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제3지대라고 하면서 중도보수연합 이런 게 탄생할 수 있을 것 확률은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3당 야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김진표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안 해본 건 대통령과 당대표 총리뿐이다라는 김진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표 초대 총리 아예 생각 안 했다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김진표의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2년 제2의 법 발의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카톨릭 신부들은 수십 년 전부터 법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왔는데 이런 분들과 정치인이 유착해 꼼수까지 써가며 세금을 안 내려야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고 정말로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김진표는 그동안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한 건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박수 칠 때 떠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얘기 좀 할게요 국민의당의 정동영 오늘 안철수를 향해서 쓴 말을 했죠 리베이트도 안철수 측근들 암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사실상 박선숙 그리고 김수민 의원의 어떤 국민의당의 4.13 총선 이후에 공천 리베이트 파문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사실상 안철수계로 뽑히고 있는 두 사람이 연관이 돼 있었고 결국 법정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사실상 굉장히 국민의당을 혼란으로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안철수계로 뽑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점을 꼬집어서 정동영 의원이 리베이트 안철수 측근들 암투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번 문준영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특계 조작사건 국민의당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대통령 아들을 이렇게 모함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것도 결국은 안철수에게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권력의 암투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는 사실상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천정배도 나도 천정배도 결선 나가면 서로 지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뭐죠? 나나 천정배나 안철수와 만약에 안철수가 1차 투표에서 50%를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반안철수계로 간다는 건 뭐냐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정동영이가 2위로는 유력을 해요 먼저 자기가 천정배보다는 2위에 어떤 2위가 될 확률이 많죠 왜 그러냐면 정동영은 적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과거 대선후보였잖아 과거 대선후보로 해서 아무래도 천정보 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동영이 좀 2등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승을 간다면 나도 천정배를 돕겠다라고 먼저 얘기함으로써 천정배가 거부하기 힘든 정치적 선수를 선빵을 날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가 제가 늘 좀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당발전위원회가 생기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내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파 간의 갈등도 생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안 되고 사실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주류와 비주류를 떠나서 모두가 친문이고 모두 80%가 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친문 친노가 돼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개파 싸움이 나오지 않고 개파의 어떤 분쟁이 언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지지율이 그 한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서도 당이 어떤 개파 싸움이 없고 당이 어떤 모든 사람이 주류가 되는 친문 진영이 되는 어떤 여태까지 정당이 잘 이끌어왔었는데 정당발전위원회가 일어날 겨 만약에 발족될 경우는 약간 잡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정당에서 들었는지 정당발전위원회의 어떤 초대위원장 최재성 의원이 사실상 이제 정당발전위원회에서는 당원당규에는 내년 지방선거의 당원당규에는 전혀 개입할 의도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원당규 해석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행 세치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 1년도 채 남지 않고 다가옴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는 어떤 룰로 그리고 어떤 새로 세팅을 할 것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어떤 잡음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참고사안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년 지방선거에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그리고 권리당원의 권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세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권리당원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각 지역구의 의원들이 신배들이 추종하는 세력들이나 신배들이 늘 무슨 뭐뭐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동안 신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비난했고 친노를 어떻게 비난을 했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사는 뒤에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그리고 주권자인 권리당원이 심판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입당을 하게 되면 9월 30일 안에 입당을 하고 여러분들이 당비를 6번만 이상만 내면 내년 지방선거가 4월 1일에서 3월 31일 기준으로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권리당원을 확정시킨대요 그러니까 9월 30일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당원을 가입해갖고 당비 6번만 내시면 권리당원의 어떤 여러분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신배들을 심판할 수 있는 날들이 당하고요 시의원 시의원 여태까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꽂아줬는데 이번에는 당원 단계로 강화하고 각 지역의 여러분들 시의원도 함부로 공천 못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9월 30일 이전에 여러분들 특히 어디죠 인재근 지역구 어디죠 여러분들 도봉구로 여러분들 도봉구 사시는 분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도봉구 사시는 친노 친문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30일 이전에 여러분들 당원들을 여러분들 가입을 하시면 내년 3월 30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당발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단계로 손대는 거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최두턴 위원장은 정당발전위원으로 오늘 박광원 한정혜 박김경수 박경미 이재정 의원과 이재정 의원 등을 임명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친문위원들이 너무 많다라는 소리를 하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 지금 어떤 인사를 임명을 해도요 야 다 친노야 다 친문이야 대부분 어? 대부분 친노야 아니 친문이야 안그래? 국민 80% 이상이 친문인데 아니 어떤 의원들을 임명해도 친문이 많이 안 낄 수가 있어? 니들이 그렇게 비주류라는 소리 들은거야 아직도 친문 진영이 너무 많다 이런 불만을 할 때가 아니라 어 아 이제 우리 모두가 친문이구나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는 소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재인 정권을 탄생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그래? 진해 민주당 정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민주당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내에서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자체가 현재 민주당의 승리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친문 진영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욱더 민주당과 그리고 정당 당과 청와대 관계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가 준비한 단신이었어요 여러분들 단신인데도 좀 하루에 일어났던 어떤 뉴스들을 좀 풀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신의 행간을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얘기해주고 이 단신 이면에는 어떤 뉴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단신을 들었지만 사실상 뉴스의 전반적인 맥락이 보이실 거예요 이어서 노래 한 곡만 듣고 여러분들 1번 문재인 대통령 직접 민주주의에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민 보고 TV에서 생중계했던 거기에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을 언급하고 야 3당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퍼퓰리즘이다 아니면 국회 패싱이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일제히 비난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을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과 소통 정치에 참여해주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좀 전문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이어받은 한마디로 촛불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를 해서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물러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은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정권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되게 커요 뭐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는 잘 생각해봐요 여소야대의 정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많은 개혁 입법들을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서도 60개 이상이 어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난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사사건건 야당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오히려 어떤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100대 현안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국민들에게도 한마디로 신고리원전 오류키기 같은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마디로 신고리원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죠 정부나 어떤 조사기구나 이런 사람들끼리 해서 된다 안 된다 과거정권같이 정부에 힘있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거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고리원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상 신고리원전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가동할 것인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을 많은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 잡을 게 뻔하고 그런 야당이 발목 잡힐 때마다 국민들에게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야당이 아무리 반대도 국민들에게 어떤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비포 애프터를 설명해 주면서 어떤 국민들에게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고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예전 과거 우리가 사실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 그래갖고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됐는지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친다라는 사실상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가 사실상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었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여서야 대의 국면에서의 타겟책으로 생각한 게 결국 야당이 발목 잡을 게 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을 사실상 넘어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를 언급한 자체가 결국은 야당의 발목 잡기를 할 때 국민들에게 더욱더 이 법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명분 그리고 설명을 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소통의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보고하는 형식으로 어떤 법안을 설명했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개혁에 있어서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반대를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찬성으로 하면 야당에서도 뻘쭘하게 되잖아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처음 말 일자리 늘린다는데 추경마저도 발목 잡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추경도 통과 지켜주지 않는 이 국회를 무엇을 믿고 개혁을 진행할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민주주의를 언급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발목 잡을 꽤 뻔한 가운데 정면돌파를 시태를 하는 거고 일제히 야당은 퍼플리즘이다 아니면 국회 패싱이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일제히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야당도 홍준표의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있잖아요 이 야당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반대 겉으로는 지금 민재인 정부가 퍼플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 패싱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네들이 과거에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홍준표도 공약을 했죠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여러분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국민투표예요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 국민투표예요 국회에서 아무리 개헌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래도 그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붙여 최종 결정권자 국민투표를 하는 게 뭐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네가 국회에서 만들어도 야 우리가 싫어 그럼 그 법안은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그 법안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라는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리앙스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과거 홍준표도 개헌안에 국민투표 개헌안을 얘기하는 것은 홍준표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온라인 당원에 여러분들 정당 직접 참여를 하잖아 온라인 당원들이 정책 참여나 어떤 정당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점점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 초기에는 국민소통 뭐라 그러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점점 시대가 변하고 있고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민 참여형 정치가 전 세계의 추세죠 여태까지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모든 걸 맡겼더니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없고 사실상 정치인 배불려줬다라는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실상 우리가 박근혜 촛불 과정도 사실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 1700만의 추운 겨울에 많은 국민들이 이게 그냥 허공에 떠들었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냈고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가 한마디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의해서 정치권이 돌아가는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실현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였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결국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어떤 100대 개혁과제 안에서도 60개 이상의 어떤 국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법들이 국회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국회에서만 논의하여 왜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국민 직접정 제도나 이런 국민투표나 국민들에게 더욱더 소통을 강화한다는 뜻이냐면 아무리 좋은 법안도 잘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법안도 국회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국민들이 보면 진보와 보수의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올려준다고 해 기초연금을 올려준다고 하면 노인들이 혜택을 받잖아 청년수당을 올려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혜택을 받잖아 아이들의 아동복지수당을 올려준다고 하면 우리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정말 직접적인 해당을 받잖아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복지제도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경우에는 아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좋은 법안들이 국회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정치적으로 변해요 이해가 가시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법안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것에 대해서 밀어붙이려고 해도 이게 국회만 넘어가면 여야의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정치할 때 이 국회의원들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결국은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복지라 이런 것들에서 정부가 어떤 재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근데 희한한 게 저분같이 이 좋은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면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사건건 정략적으로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위민님 스티커 100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주지 마세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뭐하러 주세요 괜히 돈 쓰지 마세요 저거 스티커 저한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한 것은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의 전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충전을 잘못하셨구나 두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여러분들 또 공감되는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좋아요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왜 국민에게 더 소통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정책을 설명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왜 국민에게 오히려 국회와 타협을 해야 될 문제도 왜 국민에게 더 설명을 하고 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의견을 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레기 스티커 900개 저게 별풍선이면 얼마나 좋냐 아유 아까워라 아유 아까워라 저 스티커 1000개 저게 저게 별풍선이면 얼마나 아유 아까워라 진짜 아유 내가 아깝다 내가 어 저 수잘데기 없는 걸 뭐하러 1000개나 사갖구 내일 등수는 졸라게 올라가겠다 내일 등수는 졸라게 올라가겠다 혹시 잘못 충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윤희님 혹시 잘못 충전하신 거 같아요 또 아프리카TV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뭐냐 참여정부의 한마디로 학습효과예요 참여정부의 학습효과에 의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난 좋은 개혁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했을 때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 못할 때 조중동이 선제적으로 작업을 해갖고 대통령이 어떤 직접적인 개혁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엄청난 여론이 악화되면서 참여정부가 굉장히 여러분들 특히 대표적인 게 뭐다 종부세 그치 종부세 이게 그때 옆에 있었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뭘 느꼈겠어 종부세 문제는 정말로 우리나라 진짜 상위 부자들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상위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내가 세금을 더 낸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 좋은 법암마저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잖아 결국 여론 악화가 되면서 국정운영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참여정부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점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소통수석실을 두어 국민소통과 공론화에 힘쓰는 이유도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이 과정을 이 모든 참여정부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개혁을 하지 못했고 사실상 많은 좋은 법안들이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직접민주주의라는 말을 꺼내면서 촛불의 의미와 참여정 정치참여 국민의 정치참여의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여러분들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네 뭐 정치 학자들이 뭐 직접민주주의의 뭐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보면 국회가 패싱되고 직접민주주의가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정치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뭐 비판을 하는데 너무 국민들에게 어떤 포필리즘 같은 정책만 낼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너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늘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게 뭐냐면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그런 소리를 듣죠 박근혜가 특히 많이 들었죠 내가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죽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국회의원들은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한 문재인 대통령 직접 민주주의를 언급한 이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지만 첫 번째 어떤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많은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야당의 발목이 어떤 야당이 발목 잡는 모습이 눈에 환한데 결국 이런 어떤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정치를 시킴으로써 많은 좋은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실상 국회로 넘어가는 좋은 법안들이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소야대 국면을 위한 어떤 정면돌파의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어떤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점점 사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야만 국민들이 깨어나고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받들어서라도 어떤 국민정치 참여의 어떤 장을 더 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번 문재인 정부 북미사태 해결위에 나서고 있나 히든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문재인 정부가 계속 코리아 패싱이니 뭐니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미간의 어떤 충돌 조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예사롭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미국의 트럼프의 오늘 발언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나와요 드디어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지금 미국의 어떤 늘 괌이나 이런 데에 있는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들이 한국에 넘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한민국 동의 없이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굉장히 대화의 물꼬를 트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도 잘 봐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침 23일 오늘 외교 통일부 업무봉호를 받는 날이었어요 외교 통일부의 업무봉호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얘기를 해요 남북관계 재정립 등 집중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얼마 전에 미국 미국의 상하원 미국의 미국은 우리나라같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미국의 상하원 의원의 의원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21일 날 만납니다 잘 들어요 21일 날 만나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미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언급했다 라고 하니까 청와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미국도 북한의 화해의 제스처를 지금 보내고 있고 북한도 미국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오늘 회의에서 통일부 봄 왔을 때 씨 잘 뿌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 되게 의미심장하죠 통일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에요 통일부 봄 왔을 때 씨 잘 뿌릴 수 있게 준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야 누가 그런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게 다음 주에 터질지 다음 달에 터질지 정부가 부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 중국 북한 우리나라 4자 회담을 추진 중 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본과 러시아 사실 러시아가 낌으로써 일본이 6자 회담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6자 회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괜히 일본에 등치만 키워주고 있거든 지금 북한 우리나라 남북이 끼고 중국과 미국이 4자 회담이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북한이 어떤 접촉을 한다라는 이게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믿을만한 어떤 대북 접촉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싱가포르 긴급 취재를 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일보에서 싱가포르로 긴급하게 취재를 나갔다는 지금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있으면 무색하게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미국, 중국, 북한, 대한민국이 4자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4자 회담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4자 회담을 추진하려는 가장 강력한 의지는 뭐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나 어떻게 보면 외교에서 완전 왕따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트럼프와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와 미국이 어떤 일촉축발에 다이렉트로 대결을 할 경우에는 진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작년에도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럴 때 1년간 미국과 북한이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소리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고 남과 북이 주도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당사자들 간에 어떤 4자 회담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이 그러면 개성공단이라는 어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지금 재가동하려는 소리가 있다고 했느냐 청와대가 있다는 부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통일이 좋은 봄이 오면 좋게 씨뿌릴 준비를 해라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개성공단의 폐쇄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결국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야권에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도 개성공단 폐쇄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2 4자 회담을 할 때 사실상 무역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의 개성공단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에는 북한에게도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미국에게도 어떤 북핵의 동결이나 어떤 북한과 미국이 다이렉트로 어떤 평화수교를 맺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의 무능 정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무엇이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터질 수 있는 뉴스인데 미국, 중국, 북한 대한민국의 사자회담을 준비,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개성공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왜 상징적인 의미거든 개성공단이 만약에 재가동될 경우에 휴전성 근처에서 휴전성 근처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일은 없잖아 왜 그러면 개성공단이 있음으로써 남과 북의 최전반 부대들이 30km 이상은 후방으로 빼야 되니까 그래서 남과 북도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대강으로 사실상 극에 치달았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 위주로 평화정치학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인 남과 북이 모이고 북한과 미국이 모여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북핵 문제는 사자회담에서 어떤 단판을 짓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빠지면 안 되겠지 중국과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게 왜 사자회담이 중요하냐 미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짓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짓고 굉장히 신의 한 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북한과 미국은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어떤 북핵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어떤 단판을 지을 수 있으면 단판을 짓고 다른 나라 한국과 대한민국과 중국이 동의하든 동의를 어떤 동의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사드에 단판을 짓고 그러면 미국도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만약에 북한과 미국의 북핵 문제를 단판을 지을 때 중국의 입장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사드의 문제도 늘 우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미국에게 끌려다니고 중국에게 끌려다니고 이런 양사대기를 맞는 게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드의 단판을 짓을 때 결국은 미국의 입장을 들어볼 수도 있고 어떤 엑스벤인드 레이더나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 사자회담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의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야당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패싱 이런 문제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어떤 지금 싱가포르에서 사자회담이 시도되고 있다는 어떤 정보가 있는데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믿을만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조만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무기록하지 않다는 여러분들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다리시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벌써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안개한 오래되신 분들은 한 3,4년 됐고 최근에 아신 분들 1년 미만의 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방송을 또 오래 보신 분들은 또 이게 사람이 시청자와 진행자가 여러분들 또 정의드라마 그렇지 그런 것도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배들도 거기서 탈출하기 힘든 게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이해하고 뭐 그래서 듣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쩔 때 만약에 오늘 처음 오늘 처음 온 분들이 내 방송을 보면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저랑 언어세 몇 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온라인이라는 채팅창을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존때 삐졌다 젤은 지금 화났다 어쩔 때는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도 시청자의 채팅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여러분들도 저의 성향을 좀 알다 보니까 그게 또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또 소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땐 아니다 싶은 것도 그냥 넘어가고 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쵸 저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 무서워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쩔 때 무서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좀 가식적인 얼굴 표정이나 그런 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 방송 나 진행하면서 열받으면 또 딱 봐도 얼굴에 저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저거 또 삐졌네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 좀 또 사람이 좀 이렇게 포커페이스 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좀 저도 그게 티가 너무 나서 좀 저도 좀 어쩔 땐 그 좀 포커페이스 가 되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최근에는 여러분들 좀 몇 개 얘기했고 자유한국당 정치권 비하인드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친박 핵심 인적 청산을 놓고 불감청 고소원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는데 감히 대놓고 청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한마디로 홍준표와 유석춘 지금 체제에서 친박이 스스로 탈당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진 탈당이 안되면 결국 당원당규가 정한 징계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선거 지음에 징계수순을 밟을 것이란 자유한국당 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당원당규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탈당 권유를 했는데도 탈당을 안하면 제명순으로 징계를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진 탈당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딴방은 너무 극단적이라서 싫다고요 여기가 더 극단적이에요 여기는 다 문바야 여기 문술림이야 여기가 더 극단적이야 듣다보면 그리고 여기가 진짜 극단적이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는 완전 극단적이야 문재인 욕하면 죽어 살아남질 못해 여기서는 문재인 깠다가는 너희들은 거의 죽음이야 정치인 중립이 없어 이인영씨의 우리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이끄는 2017 통일 걷기 참가단이 13일간 335km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 횡단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 임진각에서 해단식을 갖고 해산을 했는데 이번 민통선 횡단의 민주당 의원 18명이 릴레이식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 환경 생태 국방 통일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대학생 등 하루 평균 50여명이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인영 의원은 매년 민통선 길을 걸으며 앞으로 수천명 수만명이 다니는 통일이 시작되는 단임길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왜 이인영 의원이 이런 통일 걷기 이런 참가를 더 늘리려고 하냐 이인영의 민통선 횡단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라고 정치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영선 우상호 등과 함께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인영 의원이 개헌과 통일 문제 등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입지를 차별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인영 의원은 정치 경력에 비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를 밟거나 존재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치권 유령당원 모집 처벌 강화에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유령당원을 고작 4명 모집한 국민의당의 관계자를 강하게 처벌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수를 늘리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사전에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입당원서 4장을 위조한 국민의당 세종시당 당직자를 사문서 위조염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위의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좀 강하게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상같은 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대선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유령당원이 문제가 됐던 지역 정치권에서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령당원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별로 이런 일이 없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유령당원 문제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좀 지방을 가거나 지역사회잖아 농사짓고 지역사회로 가면 어느 집에 어느 할머니가 누구 있잖아 그럼 가서 어떤 지역의 동네 반장 이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할머니 등본 하나 줘봐요 할머니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줘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는 마음대로 사실상 여러분들 그 당원을 등록시키는 일이 빈번했었어요 아니 나는 스티커 억수로 터지는 게 아니라 딴 게 더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성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그룹 청와대 출신 사회이사가 최다라고 합니다 국내 30대 그룹 중 삼성이 청와대 출신 사회이사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정보사이트는 CEO 스코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 사회이사 657명 중 관료 출신이 무려 43.2%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직 관료가 전직 관료 사회이사 중 청와대 출신은 24.3% 69명으로 법조인 출신 70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이 청와대 출신이 11명이나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이 청와대 출신의 사회이사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SK와 현대대동차가 각각 7명 두산과 롯데가 6명 GS5명 CJ4명 LG신세계 하림 3명 청와대 출신 사회이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며 특히 삼성증권은 전체 사회이사의 4명 중 3명이 청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다 오늘 JTBC 뉴스를 보면 과거 국정원 차장 출신이 삼성의 장충기씨와 엄청난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국정원의 정보마저도 삼성에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고맙습니다 오뚜기 입방아 오르는 별칭들 오뚜기가 총수의 상속세 납부와 지속적인 기부활동 등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미담기업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갓뚜기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런 오뚜기의 또 다른 별명이 붙여져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짠뚜기란 별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갓뚜기까지는 알았죠 이번에는 짠뚜기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짠뚜기가 뭐냐 임직원들의 연봉이 주요 식품기업들 중 가장 짠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뚜기의 별명이 또 다른 짠뚜기라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오뚜기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올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의 1인당 평균급여는 1,800만원 1인당 평균급여는 평균 월 1,800만원 연봉으로 치면 3,600만원인데 임원들 연봉까지 합쳐 평균을 낸 금액이니 사원이나 대립금융을 받는 연봉이 이보다도 나이 하여튼 임원들 월급이 가장 작대요 그래서 짠뚜기라고 합니다 좀 밑에 부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한국GM이 여러분들 GM이 알죠 GM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난달 초 의사를 밝힌 한국GM 제임스 김 사장의 후임으로 GM 인도 카르엔 카젠 사장이 선임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GM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GM의 차가 CEO가 철수설 진입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젠 사장은 인도 부임 당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인사로 결국 GM은 올해 5월 인도시장 철수 및 현지 공장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한 카젠 시장의 부임설은 한국GM의 위기설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GM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수설과 생산 거점설 등에 시달려왔고 최근에는 GM 본사가 군산 공장 철수를 확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거 재미있는거 좀 들어야 돼요 BC카드 카드 발급 신청 몰리는 이유 KT 임직원들에게만 발급되는 카드라고 알려진 BC카드의 K-First 신용카드가 일반 고객들에게 오픈했다고 알려지면서 발급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의 인기는 단순한 할인 혜택에 있는데 이 카드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1% 할인을 해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카페 등에서는 1.5%를 할인해주고 무엇보다도 할인을 적용할 때 전월 실적과 할인 한도 조건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또한 BC투어 멤버 서비스를 무료로 가입시켜줘서 연 2회 KTX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엔 연예비 면제 이벤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카드 시장에서 BC카드의 임원들에게만 KT 임원들에게만 발급됐던 K-First 신용카드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과 얘기하고 오늘 방송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관들 여의도에 둥지틀기 한창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장관으로 배치되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운 여의도에 둥지를 튼다 라는 뜻이고요 세정부 출범 이후 국회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세종시에 있는 각 부처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이 서울 여의도 주변에 둥지틀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청사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청사는 정부에 있는데 국회와의 협조적으로 일할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의도에 따로 어떤 둥지를 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내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 청와대 업무보고와 100대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국회 소통이 강화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장관들의 서울살림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